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3시간이 지나가지고 와 3시간이 드디어 드디어 지나가지고 이제 아르마딜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분밖에 안나왔구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3시간 기다리기 힘든데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하지마시고 농장 세워놓고 잠깐 쉬고 오시길 바래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실시간 기다리는게 다음부터 이런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좀 쉬는가 방송을 좀 쉬고 다시 오든가 해야겠어요 죽는줄 아네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는데 자 잠깐 그 뭐 팻 바로 진행하는지 다시 또 보자면은 지금 그 좋은거 알려주셨는데 지금 스킬 얻은게 생활스킬 탭에 이제 피니캐칭이랑 피니블룸이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 피니캐칭은 이제 2등급 몬스터에게 피니잼을 획득하는건데요 아르마딜로 같은건데 어 이거 이 피드라님께서 이 팀을 주신게 여기 C 눌러가지고 여기서 수집일기 들어가서 조련 누르면요 여기에 등급이 나옵니다 보시기 2등급이 이렇게 나오죠 피니 등급수를 정리를 누르면은 2등급짜리가 나옵니다 이게 맨 위에는 A등급이구요 자 2등급에 가시면 이렇게 너구리 여우 거미 펭귄 이런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안한 것들을 수집하시고 랭크업도 하시면 훨씬 좋다는거죠 스킬은 프라이스한테 가서 이 패더리 핀벨 이걸 구매하시면은 바로 스킬 퀘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아르마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자 아르마디를 꺼내면은 자 블루밍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구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아니구요 자 그 다음에 블루밍에 성공한 펫이 어딨죠 블루밍에 성공한 펫이 어딨죠 블루밍에 성공한 펫이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미니펫 호루라기로 아 2등급 짜리가 나왔네요 아 거래도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거래도 할 수 있는 걸로 나왔구요 마그멜의 피오나틱이 판매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 만들거 없이 바로 아르마딜로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 지금 파트너 피니펫에 따로 있네요 보니까 자 피니펫 따로 있구요 10분짜리 소환이구요 종종 쫓아야구요 자 가봅시다 바로 필리아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퀘스트 쭉쭉 깰게요 피니펫 장점이 뭐냐구요 어 아직 저도 파악한 중인데 피니펫 피니펫이 중요한게 아니라 얘를 얘를 저 뭐지 거거거거거거거거거 뭐지냐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창점 진짜 뭐가 있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공식 홈페이지로 보자 잠깐만 자 피니팻 장점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도 한번 나도 궁금했다 자 피니팻 장점 뭘까요 자 피니팻 장점 자 미니팻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고 자 함께 전투를 할 수 있고 어 뭐 이렇게 했는데 핀팻 핀팻을 통해서 특기를 얻어가지고 아 아니네요 피니팻 자체는 아직까지 별로 좋은게 안나와인데 이걸 이제 피니팻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는거라서 어 피니팻 만들기 위해서 갈아 넣기 위한 그 저 재료로 쓰는거라서 올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올라갑시다 블루밍 케이지를 어 설치했다는 스피니지를 넣어서 블루밍을 할 수 있어요 드디어 겁나 힘들게 드디어 겁나 힘들게 해서 했네요 블루밍 자 피제고에 스케이저 더 토할거리에요 아 데려와야지 맞다 자 소환할게요 다시 어 어딨어 아 얘 넣어야지 깜빡에 죄송합니다 자 소환해가지고 말 걸어볼게요 기분좋은 느낌 비니핀 오케이 기억하는 옷을 취하게 됩니다 피니핀은 핑키 영향을 받는거 같다 오케이 피니잼만 주세요 너구리 피니핀 오케이 자 다음 퀘스트로는 이제 너구리 피니핀 힘잼은 5개 얻으라 해가지고 바로 두갈 들어갑시다 자 얘 벌써 와 벌써 깨신분들이 나타나네 지금 자 그 뭐 잡음에 나오는건가 그치? 그럼요 아 그냥 그냥 지니고만 있어야 된다 했지 자 이 사람이 넘어서 이를랜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도 딱 5개 얻고 튑시다 좀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사람 몇명이야 이거 수료할때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일단 옮겨볼까요 제가 일단 옮겨보겠습니다 와 옮겨도 의미는 없네요 확실히 근데 그냥 같이 그냥 같이 해야겠어요 그냥 같이 잡아야겠어요 뭐 옮겨도 의미는 없네요 5개 어딜 가나 지금 다들 많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2개 그냥 잡으면 뜨는게 아니야 머리위에 뭐 뜬애를 잡으니까 필잠이 나오네요 근데 머리위에 뜨는게 어떤식으로 뜨는건지 모르겠어 필잠은 조련일기에 속해있는 몬스터만 줍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련일기에 속해있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거죠 오케이 자 몇개지쯤 다 넣었나 아니네 아직이네 하나만 더 한개만 더 넣읍시다 음색이 나오면 나온다구요 근처가서 뭐가 떠야지 나오나봐 그러니까 어 맞아 그거 효과 이펙트가 있었어 잡다보면 나오는건지 아니면은 진짜 떴을때 떴을때 점은 100% 나오는데 그게 이 너구리를 잡아야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아 잡으면 나오는거죠 네 잡으면 나오는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라 일단 잡아라 너구리 학살 아이템 떨어지지 오케이 고마워요 자 너구리를 열심히 잡아봅시다 자 잼 한개만 더 한개만 원 모어 원 모어 마지막 하나가 참 안나오네요 됐다 자 뭐할거에요 다음거는 뭐죠 자 피니핀과 대화 피니핀과 대화하라고 아 피니핀과 내꺼 피니팩인가 그게 핑카가 아니라 피니핀과 대화하기 대화하기 있나 봐봐 핀칼하지 않아 피니핀이 아니라 피니핀 피니핀 피니핀이 누구야 얘는 어디있는데 뭐 퀘스에 또 맞네요 이게 피니핀 아닌가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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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걸로 왔다 하면 뭐 얘기할수요 그렇지 이삭으로 왔다가 얘기해서 해봅시다 대화하기 대화하기 어떻게 대화하는거지 왼손으로 아마 내볼때는 그 핑카 옆에 있는 애가 피니핀 같은데 이삭을 썼는데 보자 요즘 마비 사람 만나구요 없진 않은데 솔직히 옛날보다 좀 적긴 합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어 이쪽이 아니다 어디있어 이삭을 썼는데 누구랑 말고를 하면 이제 아이 피니핀이 어디있는겨 피니핀이 내가 내꺼 아니야 내꺼 내꺼 얘를 얘가 피니핀자 얘가 얘랑 대화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자 피니핀인데 다시 봅시다 대화를 어떻게 하는것인가 자 9초 8초 일단은 딴것도 넣어놓자 이 틈에 딴것도 넣어놓을게요 어 보자 풍딩이 블루잼 어차피 시가 많이 걸릴거 미리 미리 다 넣어놓읍시다 고스트 11시간짜리 와우 짱마이 걸리네 너구리 아 사용해서 없는 장소라고 호호 자 사용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것 같다 됐어 자 했어 확인 소환한 상태자 지금 뭐가 문젠데 아 미쳐불겄네 아니 얘가 피니핀 아니야 아니 누구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피니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얘였구나 아 뭔가 싶었네 자 빨갈봅시다 됐습니다 자 너구리의 피니팀 친구다 친구 그렇지 씩씩하친 곰 곰 아니 막상 근데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꺼내준다는게 죽인다는거잖아 아 근데 뭡니까 길 이 안에 친구가 있어 빨리 만났을 때 나랑 닮았을까 자 또 다른 소년이 났네요 그 저 공식홈페이지에 나왔던 소년이죠 왜 놀라는거죠 바로 돌아간다 일렉 완료라고 대단하다 진짜 자 다음 퀘스트 볼까요 곰 피니잼 곰은 어디에 많다 이멘마할 많겠죠 아니다 아니야 샘마이 샘마이에 엄청 많겠죠 다른 사람들 여기 왔겠죠 많이 집안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수준이 아닌데 이거 완전 엄청 많이 하신거 아닙니까 이거 아 자 곰 피니잼 잡는게 더 어려운거 같아 하나 자 잡고 잡다 보면 뭐 나오겠지 또 다섯마리 후따닥 후따닥 여덟 뺏으려 아니 그 아니 어빌리티도 많은데 그냥 저거 밀어버리지 그랬어 어빌리티가 넘쳐 하실거 아닙니까 아 밀면서 어빌로 오 그렇지 어빌있으면 쏴야지 그럼 아니 어빌있으면 당연히 쏴야지 그럼 그럼 허잇허잇 1만3천? 와 내 6밴네 거의 진짜 2천3백이 쓰니까 썩어놨라 진짜 썩어놔 그냥 그거는 진짜 그건 진짜 팝팝 써야겠다 자 곰과 짱만 철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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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름이 패턴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무서운지 다 죽이고 있어 이거 너무 잔인한거 아이가 이거 여기여기여기 요 근처에 곰이 좀 많은데 이쪽에 말이야 오케이 뭐 곰도 따로따로 떨어져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없는거 봐 낫죠 곰곰곰곰곰곰곰 자 고막살 고막살 갈색껑한테 나온다 세개 후아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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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미 돌고 계시네요 또 다른 분 오셨네 어제 뭐 계셨으면 쌤 많이 넓거든요 넓어서 곰이 많습니다 잼 두개만 더워도 된대 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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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안 나와서 문제지 앞발구리 앞발구리 어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나오자 부탁이다 라스트원 라스트원 잼 먹기가 참 힘드네 이거 이제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곰피니 쬐 먹는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와 뭐야 와 흰 그리즈벨다 와 이거 얼마만이야 자 곰잼도 줬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땡큐 와 흰 그리즈벨 되게 오랜만이다 와 어허허 맞다 저 여긴 어디 있지 대화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또 뜻하지 않게 흰 그리즈벨을 받았어 되게 오랜만이다 사용하기 곰크어 무서워 멋져 멋있어 내가 커 내릴 수 있을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눈이랑 해보고 싶다 집 어땠로네 진짜 발레스의 레우스 강 발레스의 레우스가 이게 뭐지 손질된 가죽 곰가죽 누가 손질됐던 거 있어야 보인다 쓰레기 쓰레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자 냉담 보자 레우스 레우스랑 가보자고요 후딱 캐스키 후딱 후딱 3시간 진짜 에반 같아 이거 완전 강제로 그냥 정지시킨 수준인데 이거 퀘스트가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 눌러 볼까요 소환하고 대화를 나눠보자 으아 25초 채널 이동해 기다릴 시간 없어 자 대화를 나눠보자 자 여기 맞잖아 아 오케이 추워 춥다 어 뭐지 좋은 느낌이다 주인 따라와 자식이 건방지게 진짜 그래서 어인대 피패 대화하라고 자 또 대화하라고 하네요 또 자 따라간다 어 저거 뭐야 얘 티 아니야 오랜만이다잉 아 귀여워 겁도 없이 하루깡아 진짜 아니 왜 일은 얘가 버리고 왜 수습은 내가 해야 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어 뭐야 으아 갑자기 몬스터들이 뭐야 뭐야 뭔데 헉헉 나한테 오는겨 피해 이름으로 아이를 구해주자고 뭐냐 아 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잡아야 되네요 자 아이가 이건 피해 물리신 곰 아 이렇게 있네요 오래로 뜨네요 저 오로지 뜨는데 제가 제가 잘 안보여지는데 보시고 오른쪽에 여기 뜨거웠냐 아이가 이건 피해랑 물리신 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잡는게 어렵지 않아요 뭐 6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5마리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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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컬렉션에 어서오세요 피해 이제 11시간 나왔다구요 그거는 등급 높은 걸로 해서요 등급 높은 걸로 등급이 높을수록 피해 째 시간이 좀 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2등급으로 가셔야지 제일 잡은 3시간이 되요 저 지금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데 예티까지 오랜만이다 예티같은 친구는 뭐 파이너이트로 왔다 그럼 그만 잡겠죠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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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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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디리나 로나 아니면 그 너구리가 좋습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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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고맙습니다 오케이 끝 나이스 자 얘기 나눠볼까요 자 어린아이즈 답장은 느낌을 준다 어 전투에 파워 벗어요 경계심 잔뜩 어린 눈으로 이런 보고 살려준데 짜식이 말이요 꼬마다 꼬마 인간 핑키의 냄새 저리가 되게 투명하네요 구해줬는데 싸드머쇼 만져줘 핑키 저야 어떡해 어째서 그릴리없어 거짓말이야 뭔데 아이 얘기도 구해줬는데 사람을 지금 사람을 지금 구해줬으면 지금 어? 보답을 해구주고어야지 이 이름에도 알려주는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짜식이 하여간 진짜 밀레시안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서럽습니다 진짜 게임 너무 서러워요 도와주면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서러운 게임이야 이게 시작 세게나 귀염귀염 뭐야 또 예이티의 털뭉치 뭐 이러고 있네 자 자기가 이상해 왜 별로 안 이뻐주지 자 볼까요 에이티의 털뭉치 에이티의 털뭉치 귀엽지 그럼 자 따뜻한 해가자 모래 초원 복술복 사자 보고 싶다 아주 그냥 어 자 케나이 사바나로 갑시다 일단 또 자 케나이 사바나 중앙쪽으로 가야겠죠 자 중앙으로 가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조조합시다 왠지 불안한데 왠지 불안한데 또 사자 잡으라고 할까 느낌인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굉장히 불안한 느낌 또 불안한 느낌 항상 예고는 빛나간 적이 없죠 소환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냐 사자를 찾아 발걸음 옵니다 자 뭐지 펜스로 잡으라고 펜 너무 약하잖아 근데 제어점은 좀 약간 좀 세겠지 뭐 어이구 저걸 어떻게 하냐 저거를 뭐 힐러 1단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 돼 그냥 인간으로 잡으면 더 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 잡을게요 그냥 얘 제 패턴 잡는 것보다는 인간으로는 더 빠른 것 같아 누군가 쳐다보고 느끼는다고 하네요 이게 훨씬 빠르네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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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곱 홀자 여덟 끝 오마이갓 와 거대함 사자 저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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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사자 따위는 뭐 어차피 저거 할 때 그랜만 할 때 끝났죠 제가 끝냈죠 거대 사자 거대 사자 거대 사자 오케이 끝 나이스 칫 뭐야 흑막이야 흑막도 아니고 뭐지 사자 갈기탈 자 좋습니다 끝났고요 다음 거 핑키가 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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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아이 핑키를 어디서 만난 겁니까 아이 핑키가 어딨는 아이 핑키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아니 핑키가 어딨는데 아니 어디고 가라는지도 안 말해주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누구 깨신분 안계신가요 지금 위치확인이요 컬렉션인 천재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땡겨지 고맙습니다 진짜 컬렉션 있자 방송 자주 오세요 진짜 방송 매번 와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천재입니다 진짜 이런 초보적인 기능점을 초보적인 기능을 내가 또 몰랐네 이것도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앞으로 자주 오세요 자주 킬 때마다 오세요 진짜 뿌듯하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딴 거 자 흥흥흥 뭐지 또 피니피아 말 걸라고 지금 아 피아 함께 아 이거 좀 귀찮네 계속 소환해야 좀 귀찮네요 너구리 밟고 곰도 밟고 거인도 밟고 사저도 밟고 같은 냄새가 나라고 작은 인간 오케이 다음 거 어설픈 미움 퀘스트 완료 11시간 3시간이요 아 조심하세요 저도 헷갈뻑했어요 3시간 너무 길어요 3시간 해놓고 딴 거 하고 오세요 쉬고 오세요 제발 저처럼 실시간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초대할게요 자 초대 어 새로운 밈인가요 어디야 또 피워드 아니요 방송 못 된다고 아 감사합니다 야 피워드 오랜만이네요 자 피워드 3시간에 막혀있는데요 저기 또 막혀계신 분 어 뒤쯤 문이 생겼네 시오라님 핀선생님 시오라님 핀선생님 피니들은 운무의 답에 뭐지 어 뒤에 문이 생겼네 진짜 새로 생겼네 열리나요 부서진 눈물을 디디고 섰어 어머니 나무를 그려요 슬픔을 마시고 자랐지만 피어난 미소는 빛나요 약속드리니 문을 열어주세요 이 손가락 어떻게 할거야 이거 진짜 오 약간 아발론게이트랑 다른데요 약간 게아타 같은 느낌인데 오 오 신맵 가나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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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맵 가나요 오케이 오 오 새로운 맵이다 신맵이네 신맵 스쿠어 티링이랑 닮았는데 약간 야 예쁘다 오 야 스크린샵 명소네 여기가 예쁘다 둥지대 있고요 웹이 굉장히 예쁜데요 와 진짜 예쁘다 간만에 힐링 나오는건가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힐링 나나요 황금물 인가 야 이쁘다 이거 이거 나무 낭만동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쁘다 진짜 세계수 같다 여기가 마그멜 이다 새로운 맵 요정 요정이따 이다 여왕이 안 계시니까 여왕이 안 계시니까 무슨 부자 무슨 부자 누구지 무슨 부자 부자가 아들과 아빠라는 걸까 아니면 진짜 마을 부자라는 걸까 뭐지 피어나트 예쁜 사슴이라고 길이는 동물들 어허 핑키도 손님 핑킹 요정 요정이야 좋겠다 어허 네 방종화는 바로 어 풀영상 다 올릴겁니다 걱정마세요 바로 올릴겁니다 어 방선 좀 길어가지고 근데 자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미션 진입 아바 빠마 아바 안마 길을 일어나요 아바 안마 뭐야 아바 마 냐 자 RP전자인데요 5살 때구요 스킬도 하나도 없는데 휴식밖에 없어요 휴식이 6랭크라고 나보다 높은데 냥이야 놀자 느려 진짜 느려 뭐 없나 템차님도 안 열리네요 인간이 나타났어 어 둘이 얘기를 하네요 토끼도 있다 같이 놀아 여기 피오드 3급이라서 위험한데 짜하 꼬마 친구들 전투자세에 들어가네 이 녀석들 또 웬 소라 이놈 이놈아저씨 이놈 세필트 하네요 음 인간아이 무섭겠다 어 뭐야 갑자기 레가토스 갑뿐레 심심해요 레가토스님 친구인갑네 인맥 좋다 카테일도 마그넬지 했으면 좋겠다 인프라 피님도 했으면 시오라가 너 역시 있네요 있으면 모르나 오케이 인간이시여 왜 인간이 걸까요 어 핀도 슬퍼할 거다 레가토스 착하네 주먹으로 광석을 부서 얻은 선조 아 자이언트인가 콘루스 욕심은 독이 된다 핑키야 이리이리의 저주바 정조 음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새로 배운 노래가 있나보구나 왜요 힘들거든요 황금빛 밀밭 같은 꽃길이 아잉 안개 같은 쇳빛 세기자 새소리 요람의 강기 어 이런 거 좋다 어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시오라 꿈을 꿨다고 슬픈 꿈 피니오면 깨워주면 잡는 거야 이게 지금 코상이잖아 자 캐스 쭉쭉 넘어가서 아 여기는 동조 핑키야 대화 어 맑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많은데 대화를 할 수 없고요 어 뭐 유니콘도 있어 오 오 패스로 오면은 좀 꿀냄새 자 말해보죠 마그미를 왔거든요 싱크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음 포르란 동물에게도 피니들 외로움이 많다 핀 싱크 여러 피니들 한 존들을 만드는 거 호호 자 핀 싱크를 한번 해보자 자 피니피에 핀 싱크 사용하기 자 핀 싱크를 한번 해봐도 생겼군요 자 이거는 싱크 사용할 눌러볼까요 핀벨 핀벨 뭐야 아 이게 핀벨이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아 핀벨인데 이거 뭐임 와 이거 뭐야 자 핀 이패스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서 아 싱크 핀즈비즈 오호 속성 친구 소환 자 핀 싱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가지 여러가지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도 있고요 속성도 있고요 어 지금 시작 춤을 춰서 춰서 합체 어 얜 어서 오시고 오 됐다 변신 변한 게 없음 아무런 변한 게 없음 오 제가 성장했습니다 성공 1회 노래 1증가 뭐 이렇게 연습으로만 하는 거고요 핑키어 대화 자 피니패이 이제 핑패이 됐다 피니패이 강해졌다 이런 식으로 피니패을 강하게 하는구나 카텔이 내 친구인데 오케이 쭉쭉 넘어가고 있죠 퀘스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 남았어요 좋았어 좀 더 힘내자 핑키 친구예요 어허 어허 어떻게 차네 마그메지 너무 잘했다고 놀러오는 건 가능하다 피한다 뭐지 왜 피하지 바보예요 슬프게 대인 패프 구하고 얼마 지나간다고 지금 40분 정도 진짜 3시간이 기다리는 게 너무 에바야 그거 아니면 별거 없는데 어 뭐야 핑키 뭐야 말도 안 돼 어째서 그리기가 없어 뭐지 자 뭔가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왔네 오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다니 귀엽다 점점 아 G3 어서 오시고요 좋아하나 아이가 장난감인거 친구를 먹인거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뭐뭐하던건데 으어 서로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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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결 우결 비밀이야 우결 우결 도전제 표절 외쳤다 아 갑자기 내기야 힘들어 나 방금 전에 내기 지고 왔어 인마 내기? 내기래 미습은 물음표를 하네 내기야 심 누가 어디어디 오졌다 카탈과 로젠파이크는 내기래 진짜 내기인가 봐 이런 어이가 없는 놈들 진짜 레알? 진짜임? 건방 나는 안했어 지멋대로 뭐야 신스킬은 생활탭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허락한 적으로 지들깃네 섬미가 내기 신난다 마 확실하지 않으면 걸지 말라는거 못들었나 으이 확실하지 않아 걸지 말라는거 못들었냐고 자 내기 하자 나빠 피오나트가 누구야 아 얘가 피오나트야? 아 사슴 제가 피오나트구나 내기종목 뭐죠? 위습말 맞추기 헐 세상에 위습이라 노네 이렇게 세상에 뭐 이런게 다 있어 첫번째 문제 5,4,3 2,3 2,1 뭔데 무릎 두개 디펜스 카운트 와 오랜만이다 디펜스죠 이거는 되게 오랜만이다 아 정답을 알려주네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네요 4개 카운터 스매쉬 같은 느낌이 한데 아 되게 오랜만이다 다음 문제는 이런거 좋다 자 뭐야 갑자기 분위기 갑분 싸 갑자기 분위기 싸이집 만하나 워나 누구 얘 뭐야 와 텍스처 봐봐 라플레시아 같애 왜 근데 친한애 아니냐 왜 부금이 이러지 플루아 왜왜왜왜왜 와 신규 여러분 신규 몬스다 와 여러분들 신규 몬스 뭐 레이드미션인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 플루아의 차 잠깐만요 비밀이에요 오랜만에 나온 플루아다 이거 왜 보스 뭐지 시오랑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내가 원래 유명하지 뭐 어쩔 자 개아타 아 이것도 개아타구나 말하지마요 뭐지 대충 뭔지 알겠다 인간 꼬마 친구들 반갑자 말이에요 이렇게 소나라를 피우다니 플루아 호눈해줘야겠어요 꽃가루 뭐야 뭐야 싸워야 돼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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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아 눈이 맞으셨다 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안돼 왜 핑키를 갑사 우결 우결 친구도 아니잖아 아니야 친구가 아닌게 아니라고 자 저하에 이걸 건네주세요 어우 되게 텍스처가 다른 게임 같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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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불이 뭐야 이거 카테고드 어디있지 싸우자는거 아니야 보스몸 노랜데 꽃송이로 시선을 엄다 제꺼에 주 주세요 그거 있어야 돼요 뭐 상황설명에 내놔 상황설명에 인마 자식이 말해 건방지게 건방지게 녀석이 진짜 그러니까 그게 곧 뭐 뭐 잣나 뭐라고 윽 잣아 아 핑키 생일이다 니가 니가 튼튼한 보물가방에 가지고 싶다 해서 어 핀야기 몬스 어떻게 아 그거 잡다 보면 잡다 잡다 보면 잡다 잡으세요 야 제발 믿고 잡으세요 죽어라 잡으세요 그냥 보물가방 곰가지 예티털로 맞는가 예티털이래 세상이 운다 운다 야 우냐 생일이니까 좋아하는거 만들어주려고 아 만났네 저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왜 내 왜 내 탓이야 이게 인마 건방지게 진짜 최고의 친한 친구 핑키 화내지마 흐흑 아 선물 아이고 우리 밀레시안 아이고 고생 많다 진짜 오 아 우리 밀레시안 고생 많다 진짜 오 근데 저산들이 알고 가는거 나타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엄청 친해진 같고 미워 세일은 어데 선물 아직 이기 못 했고 직장 무슨 말 해줘요 어떤 말 해줘야 할까 오 자 지금 고른 선택 다른 타이틀을 획득 해드리며 인물이 당신대 안했다고 달라집니다 자 애기니까 애기야 아 걱정 말라 좋지 이게 또 동심도 보듬 좋네 어 의지 생후 35 좋다 두 번째 친구 정도 양보 일수 있어 싹 자 둘다 밥 어서 마세요 일단 사과 해 로젠파이크 응 미안해요 어 그래 그래 마 어릴때 그렇게 해야지 으 아브라시아 안 그럴게요 아 쪼꼬미였을 때 진짜 밀레이시안 텍스처 제발 손 좀 제발 분홍색 아이 핀지 크래프트라는 건데 핀벨들과 만들 수 있는 찾아보세요 제가 줄게요 황금버섯 꽃가루 밀가루 빵빵 만족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핀지 크래프트 음식 제작해보기 해볼까요 핀지 크래프트가 또 생겼습니다 자 1% 확률 대성공간 핀지 크래프트는요 펜먹이 아이템을 만드는 거네요 다양한 아이템 간식의 특별한 내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기한 물건을 비해서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방문자 했던거 오렌지 핀벨이 있어야 한다 핀벨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 황금버섯 아 꽃가루 밀가루 특별한 간식을 만들 수 있네요 99% 가볼까요 허잇 좀 오래 걸리네요 오케이 자 화해 자 펫한테 줘보라 해서 피니피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손 자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저기요 어이? 어이가 없네 음식 먹이기 아 음식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세상에 아닌데 아이 세상에 있긴 너무 어렵다 기사는 밥 차려줘 이제 애들 간식까지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먹이라고 먹여 모임 왜 못줌 아니 피니피아 주라면서 이사로 대화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이삭 있나 아 있네 감사합니다 홈정님 감사합니다 자 오므로무 오므로머무로므 rebel 어 디딩 디딩 미미 이건 앞 이게 뭐야 미미 삼 장난 님넘 이게 뭐야 희망 증시켜 trend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데 맛있어 해요? 맛있어? 뭐야 또 없어? 피어 나트 오 여전히 나왔다 너 봐 아 얘를 벌써 탈모 증가 아니고 짜식들 말이야 미안합니다 또 왜 좀 맛있는 거 주는 주인 행복해 자 당보죠? 핀키와 대화 거의 끝나가 느낌인데? 개입료와 사력가 오졌다 풀로아도 나오고 풀로아도 했는데 뭐지 진짜 싸우라던가? 그 전에 핀섬의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어허 밀레시아이라서는? 오케이 칼리다였어요 모험을 많이 하는 운명이 길과 바쁘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걱정마 알았어 피니잼을 많이 좀 가져달라 약속했어요 자 얘들 다 얘네들 가네요 오케이 야 이러면 끝난 건가? 다키나 다키나? 아우리 사관에 어서 오세요 그럼 안녕이야 너희들 상시 엔피 쓰이지만 안다잖아 그냥? 잘가 아니 얘들아 얘들아 귀여운데 플로아가 나온 건 처음 봤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또 솔로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또 이런 퀘스트를 또 혼자 남은 로젠파이크 쟤들도 커플인데 우리는 따흐 우리는 함께 계속 함께 자 이런거 끝나는가? 아 진짜 끝인가요? 어깨 자 이제 한번 NPC랑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 뭐 있다 여기는 되게 맵이 이쁘고요 노래도 이쁘네요 피오나트 자 이곳은 마그멘입니다 시오란 누구지? 대화를 한다 개인적인 얘기 플로아 역할인 거 근처에 소문 긴 곱슬이 아름다운 남자 장애실 어? 뭐지? 어허 핀 아 핀이 남자구나 아르바이트 수련 수학 어 새로운 MPC 나왔네 자파점 뭐 쓸모없고요 일단은 자 거래를 해볼까요? 자 피니아이템 관련 뭐지? 어 아 산다는거구나 이렇게 자 하나 팔아볼까요 한번? 남는거 한번 곰 피니재만 팔아볼게요 자 곰 피니재만 팔아볼게요 자 곰 피니재만 100골드밖에 안다고? 장난 아니야? 자 여기는 뭐 금박솔방울 뭐 이렇게 잼을 파네요 금박솔방울 미니팻도 금박솔방울로 파는데 금박솔방울이 뭔지 모르겠네요 포션도 뭐야 금박솔방울 금박솔방울이 뭐냐 마그멜로 오는거 금박솔방울이 뭔데 자 꽃송이 어허 코스모스 수출액 거래 상점여기 아 받았던거죠 어제 금박 아이템 수리는 이거 어 얘들 와 수리를 한다고? 대박인데 아 페토로랑 그걸 팔면 된다고요? 와 진짜 많이 걸렸다 핀즈 비즈 핀즈 비즈란? 어허 등급 오케이 복잡한데요 획득방법 개아타 넘어 나중에 아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다라는거죠 아주 업데이트 덜 됐다라는거구요 그 다음에 mpc 또 있나요 2주에 다 할다는데 아 그냥 일반 아 위습도 있나? 오 위습도 있네요 느낌 편하 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왔구요 저쪽 개아타가 있네 맞아 풀로 없고 뭣이 풀로와 나오는거 개아타가 있구요 자 이거는 아무 일도 없구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마 다음 패치를 예상한거 같은 느낌이네요 와 이 꿀폭포레 대박 겁나 맛있겠다 꿀이 흐르는 곳 자 이쪽에 뭐 더 없죠 어 뭐야 너무 귀엽다 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피니플루밍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번에 새로난 그 스킬들 피니캐칭과 피니플루밍 그리고 또 어떤거죠 핀싱크 어 핑크랩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정이왕 딱 맞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오늘 4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글쎄요 어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게 좋아지고 어떤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핀싱크로 갔다가 이제 핀싱크를 통해서 이제 아마 아마 핀싱크 핀싱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펫을 레벨 올리는데 좀 쓰지 않을까 친구소와 이렇게 해서 펫 강화시키는데 쓰는 컨텐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핀지크래프트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는게 없어요 일단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의지랑 행운을 올려준다는 스킬이라는거 알려주시고요 자 아이고 힘들었네요 힘들었어요 의지랑 행운 올리실 분들은 올리시고 이걸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얼마나 더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펫쪽 관련 업데이트니까 조금 더 재울 때는 초보용은 아닌거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중수나 고수 고수 중고수용 용도는 중수 고수용 스킬같은 느낌이라는게 여실히 들거든요 아직 그 다음 확실한거 아직까지는 그 다음 패치가 어 예상되어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벨바스트 쪽에 지금 물음표가 떴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딘지도 위치가 안 떠있거든요 제가 키워드 쪽인데요 네 아마 저희가 있는 것 중은 저희가 인한적인 피워드 쪽인데 아직 그 어 벨바스트 쪽 물음표가 어떤건지도 지금 안 나왔구요 다 정말 다행인거 정말 좋은 소식은 자 펫 핸들러에 이제 어 피싱크들과 힐루엔 공학 매지크래프트 힐기강말 실리엔 생태야 이렇게가 다 들어가있다는 점입니다 어 체력 행운 의지 이런식으로 다양해지니까 어 나중에 또 여유되신 분들은 스킬 찍으시는걸 추천드리구요 자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또 패치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 로마